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상대 서로 지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빠른 공격을 하면 이렇게 골 찬스 나거든요. 자, 임동준. 지금 타이밍에도 우리 선수들이 한 명 정도는 압박을 해 줬어야 돼요. 자, 임동준이 찔러주고. 홍진수. 김태훈. 박순영이 밀어줍니다. 미준이 살짝 밀어주고. 자, 임남규 나가자. 임남규. 반대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꼴대 맞았습니다. 꼴대 맞았습니다. 김태훈의 헤딩슛. 김태훈 결정적인 헤딩슛. 지금 뭐 기가 막히게 임남규 크로스 너무 좋았고요. 4로 젠듯한 크로스. 지금은 너무 잘 올라왔고. 이게 골포스를 맞고 튕겨져 나갑니다. 아깝다. 우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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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럭키. 스텝. 남겨, 남겨. 계속되는 공격. 역습. 볼 뺏고 페르난도 짧게 줍니다. 가운데. 이제 양쪽 킵니다. 공격이 매소어집니다. 오른쪽 연결. 페르난도. 도블락, 도블락. 반전쪽 고고 올려줍니다. 땅골팬. 성진수. 떼야, 떼야, 떼야. 볼을 지금 가져가는 횟수가 시즈카가 높아지고 있어요. 충분히 슛. 키퍼 잘 잡습니다. 코디로프의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변화해주면 안 될 것 같아. 후반전이 이제 5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좋아요.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반대쪽, 반대쪽. 슈팅을 날리지 않고 크로스. 가, 네가. 가라, 네가. 태원이 혼자 있는데 이게 되니? 슈팅을 날리지 않고 크로스. 김태훈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1대1 골키법에 갔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는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약간 좀 자신감을 잃었나요? 이번에는 너무. 때려볼만 했었는데. 그럼요. 지금 임남규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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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1대1 동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마스. 해, 남겨, 남겨, 남겨. 됐어요, 또. 임남규. 류은규를 살짝 보다가. 본인이 치고 들어간 순간. 코디로프의 반칙.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이거 위치 좋은데? 크로스해서 다 들어갖고. 은규야. 됐다? 어떤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그냥 나 아니야. 아, 주고 나가면 되잖아. 야. 준현이 주고 나가. 준현아, 준현아. 네, 앞에. 또 패스. 류은규. 같이 움직여야죠. 규규 가동은 빕니다. 규규. 류은규. 뒤로 박진영. 민아, 민아. 허민호가 다시 박진영에게. 간다. 우리 좀 밀려나오는데요. 민호야, 민호야. 우리 진현까지 다시 넘어왔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다시 재차. 강현석 패스입니다. 상대 빠릅니다. 어설픈 패스 안 돼요. 승진수. 형 가, 형 가. 미뤄지고 모태범. 지금도 패스에 확신이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못 나오게, 못 나오게. 김태훈이 놓쳤고 다시 모태범. 모태범 너무 좋아요. 올라갑니다. 흘려졌어요. 류은규. 올렸고 류은규. 태클로. 류은규. 슛. 다시 한 번 슛. 나이스. 임남규. 임남규. 나이스. 오랜만에 임남규의 골이 펴졌습니다. 나이스. 그전에 류은규 선수가 계속 몰고 가면서. 이 슈팅이 좋았어요. 두 번째 슈팅을 마스가 막았는데. 임남규가 왼발로 때려넣습니다. 그럼 어쩌다 벤져스의 힘이죠. 규규 라인.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 정말 든든합니다. 역시 우리에겐 규규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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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드. 네. 업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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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업이야? 왜? 쟤네가 볼 앞에서 잡아준 거 아니야. 뭐라고 해? 몰라요. 업사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업사이드? 아 슈팅 때려서 지드 잡아라준 거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